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추상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를 했다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추상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꽤나 복잡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부모클래스 N은 메소드의 시그니처만을 정의하고요. 그 메소드의 실제 동작방법은 이 메소드를 상속받는 하위클래스의 책임으로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상속된 하위클래스, 즉 자신이 만든,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든 하위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작은 규모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있고 뭔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맥락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때 그것을 추상클래스로 만들어서 상위클래스에는 추상클래스에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로직을 구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은 하위클래스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구현을 사용자가 직접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규약하는 것이 바로 추상클래스를 사용하는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코드는 이 계산기 예제를 제가 조금 변경해 본 건데요. 조금 복잡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이 계산기 예제는 합계와 평균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 살펴볼 예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예제는 이 계산기 클래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 고객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항상 계산을 할 때 합계와 평균을 항상 같이 구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합계와 평균의 메소드를 따로따로 써주는 게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run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합계와 평균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메소드를 필요로 하는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합계와 평균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이 메소드는 너무 단순한 거라서 그렇게 체감되진 않겠지만 이 합계와 평균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는 이 행위가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그러한 처리를 요구하는 거라고 간주해주세요. 그러면 심플합니다. 할 것은 run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메소드의 본체의 sum과 average를 순차적으로 실행되도록 구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산의 결과를 출력하는 모양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바꾸는 모습을 아주 멋있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는 별건 아닐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run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sum 뭐죠? 더하기 한 결과는 30이다 라는 텍스트를 출력할 때 앞에 이 더하기라는 장식자를 보여주고요. 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결과입니다만 minus라는 장식자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즉, 상황에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는 그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르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거를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구현하는 구현자 입장에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현해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계산의 결과에 해당되는 이 장식들 이 장식들은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직접 구현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sum과 더하기죠. 평균 값을 구하는 평균 값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순차적으로 평균과 합계와 평균을 구하도록 하는 로직은 이 calculator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구현하도록 하는 예, 그런 로직을 어떻게 추상 메소드 또 추상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통적인 부분 즉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부분인 런 아이고 런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calculator를 구현하는 구현자가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은 예, 사용자에게 그 메소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위임한다는 거죠. 즉 sum이나 average 와 같은 상황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은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것 그런 것들은 사용자에게 구현을 위임하는 것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적인 것은 클래스가 구현하고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사용자가 구현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때 바로 추상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즉, 사용자가 직접 예쁘게 디자인해야 되는 sum이나 average는 보시는 것처럼 abstract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면 사용자는 예, 이런 식으로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상속 받아서 자신의 클래스를 직접 만든 다음에 예, 그 자신이 직접 만들도록 강제화되어 있는 예, 규제되어 있는 sum과 average라는 메소드를 직접 구현해서 sum 앞에 플러스를 붙여서 예, 계산된 결과를 보여주고 average 앞에 플러스를 붙여서 계산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calculator를 상속 받은 calculator-deco- 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자가 직접 구현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결과를 출력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하고 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직접 구현하도록 강제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abstract, 추상이라고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코드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어... 아, 그 전에 자, calculator-deco-plus 자, calculator-deco-plus를 인스턴스화 시켰습니다. 자, 이 calculator-deco-plus는 부모 클래스가 calculator이기 때문에 예, 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죠. 자, c1 setOfferLange 그리고 10, 2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자, c1은 어... calculator-deco-plus지만 setOfferLange 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이것이 있는지를 찾겠죠. 그래서 setOfferLange가 있습니다. 거기에 10과 20이라는 값을 줬기 때문에 자, init-left-right 값이 10과 20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setOfferLange 라고 하는 이것은 어...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메소드이고 이것은 어... 경우에 따라서 저것을 사용하는 방법 동작하는 방법이 달라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상위 클래스인 calculator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 calculator-deco-plus와 calculator-deco-minus 라고 하는 이 클래스들은 setOfferLange에 대한 이... 구현이나 어... 개선은 이 상위 클래스인 calculator에게 위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run을 하게 되면 자, 여기는 run이 실행이 되면서 어... deco-plus에는 run이 없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있는 run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run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run은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 sum과 메소드 Average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소드 sum과 메소드 Average는 추상 클래스이잖아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calculator는 어...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식 클래스인 calculator-deco-plus에 사용자가 직접 구현한 sum과 Average를 이런 식으로 sum과 Average를 어... 여기서 호출하게 되는 것이죠. 즉, ru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서로 메소드를 호출하는가에 대한 로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가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이 메소드들의 구체적인 동작 방법은 하위 클래스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기능이 바로 abstract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접어놨는데요. 자, sum을 한번 보죠.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래스 데코 플러스와 데코 마이너스 모두 sum이 이 부분은 다르지만 자, 이 부분이 다른 거죠. 이 부분은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 이 부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공통되는 부분과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중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중복은 언제나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sum이라고 하는 것과 average라는 것을 이렇게 구현하지만 이것을 이런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코드가 바뀌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 데코 플러스와 데코 마이너스에 자, average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자, sum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클래스 모두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현은 이 부모 클래스에 보시는 것처럼 underbar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공통적인 부분은 부모 클래스로 다시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인 이 부분은 자식 클래스에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구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접근 제어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것의 접근 제어자가 default 접근 제어자라는 뜻이고요. default 접근 제어자는 같은 패키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제어자인 거죠. 그래서 이 underbar sum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 다른 패키지는 이 칼클레이터를 만든 사람이 만든 로직이 아닌 로직을 갖고 있는 패키지일 거니까 거기서는 underbar sum이라는 저 클래스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 장치를 걸어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는 우리 접근 제어자 시간에 살펴봤던 것들을 이쪽에 복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칼클레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클레이터 예제를 이용해서 추상 메소드 또 추상 클래스가 무엇인가 또 왜 사용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살펴봤습니다.